너무 귀여워 곰 뱀뱀 방한기 오늘 하루종일 언니 기다렸어? 하루종일 뭐 했어? 우리 돼지 하루종일 뭐 했어? 언니 생각했어? 그랬어? 호잉 이뻘 우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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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아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착해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방학이 먼저 잘랐어 너 약간 자세가 어서와 이런 자세인데? 딱 걸쳐갖고? 방학이 자다가 딱 들켰지? 어서와 발 하나는 어디갔어? 발 여깄네 어? 응 알았어 다시 자 야 너꺼 아니야 야 너 웃긴다 이거 너꺼 아니야 언니꺼야 이거 방학이 자? 드라이기 말리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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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옳지 아이고 좋아 아이 따뜻해 올라가 봐 방이 올라가 봐 못 올라가겠어? 올라갈 줄 알잖아 못 하겠어? 못 하겠어? 포기? 아이고 졸려 코에 그게 뭐야? 콧물이야? 방학아 언니 봐봐 코에 이게 뭐야? 코딱지 아니야? 솜털이네 솜털이네 얼굴이 왜그래 얼굴이 왜그래 얼굴이 왜이렇게 어? 투명인간 최당수야 너가 일어나서 놀면은 내가 안 놀아주지 너가 나 안 놀아주니까 내가 너 놀아주는 거 아니야 방이 이거 뺏어 먹어야지 방이 뺏어 먹어야지 방이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뺏어 먹어야겠다 너 왜 또 밥 안 먹고 왔어 나한테 밥 먹어야지 방이 거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거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거 뺏어 먹어야겠다 방이 거 뺏어 먹어야지 양파 안 들었어 양파 없어 양파 없어 너 이제 이거 엄마 들고 나가면 허리 치우지 말래 왜 방이 라이언도 왜 물고가는데 방이 라이언도 왜 물고 가는데 라이언도 산책 갈 거야? 라이언도 갈거야 방이 방이 신나? 아이고 안 넘어졌어 왜 자아 들어가서 감사합니다.